5 Sandwich 꼬리죠 꼬리죠 덩어리 나왔네 오늘 뭐하러 오셨죠? 계속 다이빙 어? 비꺼님들! 저 다이빙 연습한 거 보셨죠? 오늘 까방님이랑 이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추워 근데! 바닷속에 더 따뜻해요, 지금 여기보다. 바다가 따뜻하다고요? 다이빙 배운 거 잘 기억나시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르신! 기억이.. 아 진짜 춥 것 같은데? 더 뜯다! 더 뜯어! 따뜻하지? 물이 더 따뜻하지? 아무튼 오늘 저 오늘 아홉 덩가리! 가방님 여기서 많이 잡아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여기 놀렸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만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전주의! 안전주의! 먹어 볼게요! 응! 우너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 잘 봐봐요 돌트!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니 너무 시끄러운데요? 바다에 사이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와 Orleans 잠시만 Assim oh 불똥도 참을하다가 광을 잡은 거에요? 팔을 봐 밖으로 빼요 하 도대체 뭐가 있는거야 저거? 대단한ата 문어를 발견한 수빙수. 자연산 돌문어로 보인다. 해냈다. 해냈어. 이게 바로 제주산 돌문어입니다. 이거 희이 너무 센데요? 희이 너무 센데요? 작은데도. 네. 안녕 잘가. 빙수님 빙수님. 거의 2시간 다 돼갑니다. 벌써요? 벌써 2시간 다 돼가요. 너무 재밌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시키는 제가 놓쳐가지고 열받고 싶겠는데? 다음에 다음에. 빙수님 힘 없으시니까 제가 들어줄게요. 자연산. 커진 자연산. 대박사건 대박사건. 여기 주무셔야죠. 피곤하시네. 잠깐만 묻는 거 아니죠? 네. 주무세요. 네. 내년 마침 제거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씻고 왔는데요. 별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까망님 안 계셨으면 나 못 잡았어. 좀 열어가지고. 우와 고래충 있어버린다. 우와 바로 있어버린다 이거 지금. 미쳤다 미쳤어. 확실히 이게 무늬가 살짝 남아있는 게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아직 무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장 다 나왔어요. 우와 내장. 간 싱싱한 거 봐. 우와. 쓸개. 크게 봐 쓸개. 우와 이거 뼈가요. 두꺼워서 뼈. 엄청. 하지만 내 힘이 세지. 이렇게. 와. 직접 잡은 까망이. 까망님 마가리가 아니라. 직접 잡은 태강어 마가리. 물론 까망님이 잡은. 와 이거 이번에 고래충 파티다. 와 얘는 진짜 세 보인다. 여기 핏덩이 고인 거 있잖아요. 얘도 좀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이렇게 끝. 이런 거 치워. 정말 알 나오네 알. 와사. 강어 알르. 자 내장 다 제거했으니까 내라 채울게요. 바이바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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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벽 3시야. 빨리 끊으라고. 빨리 끊으라고. 내가 졸려 죽겠다고. The next day. 아 잠 지대로 자고 왔습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어제 기가 막히게 우리 까망님이랑 대강어. 첫 공원. 바로 해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우사. 우사. 저 조금 좋은 데 가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자 여기 꼬리서부터 여기 쭈르르륵. 지느러미 타가지고 올라갈 거거든요. 우와 이거 지느러미가. 우와 나 손목 나가겠는데. 지금 12시간 정도 숙성이 돼가지고. 애들이 잘 젖어가지고 좀 퍽퍽하거든요. 우와. 오우 셰트. 까망님 손이 25cm이래요. 장갑 끼고 유만치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 뼈만 하고도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터 넘지. 1미터. 이야 이 척추뼈가. 진짜 겁나 두껍네. 쭈르르륵 쭈르륵. 쭈르륵. 주왕뼈까지 갔으니까 이제. 다이아몬드여가지고 삭 세워가지고. 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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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삭. 우와. 우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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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뚫어야 돼요 이렇게. 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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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 우와. 진짜 겁나 무겁다. 삭 돌려가지고. 우와. 다섯. 얼굴 싹 다 가르죠. 절대 안 보이지? 이 짝도 똑같이 해줄게요. 꼬리 이가지고. 안쪽 느가지고. 오 올라갑니다잉. 아이고 여기서 걸려버렸스. 당황하지 말고. 이쪽서부터.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룰스루이스 하나 살 수 있나? 멋지게 사놔야지. 나 멋지다. 뼈쪽으로 칼을 타라락 타야 돼요. 안 그러면 살 다 퍼먹는다잉. 칼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뚫을게요. 아이샤. 아이샤. 빼주고. 알유. 자 이거를요. 반 나눌 때. 이 가운데 빨간색. 이거요. 혈합. 6. 이거 제거. 오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껍질 낀다잉. 손잡이 만들어주고. 옆쪽 칼 가가지고. 우와 씨. 우와. 아아. 아아. 아 이거 마저 한쪽도 다 해줄게요.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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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잘했죠.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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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역시. 기름이 많아가지고. 오.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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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 나머지도 해주고 올게요. 멋지 거예요. 고양이. 아이샤. 아이샤. 껍질 다 뺏겼습니다. 헷으로 갈게요.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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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됐어. 됐어. 오사 오사. 오사 오사.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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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 안녕하세요. 한 점 드실래요? 어제 직접 잡은 거. 오. 예. 감사합니다. 아. 인정 받았어. 오. 오. 해 간장. 철썩. 나 한라산처럼 만들게. 늘직하거든요. 한라산이. 늘직한데. 여기야. 등록단. 오. 기가 믿기지 않아? 자연산 대강어 해. 완성. 오사 오사. 야. 바살속 좀 들어갔다 올까? 오. 그러라. 지금. 실어냈어요. 자. 바로 그러면. 치클 해보기 차례. 이 또 야외에서. 바다를 보며. 볼도 보며. 산산 강어 해를 치클리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한라 백두산입니다. 오사. 한라 백두산. 30도. 30도야? 우와. 한라산에 백년 산산 배양근과 백두산 물로 만들었다? 그걸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배고픈. ные이길 치클 해보기. 어언. Imped. 풀렴! 선삼주 야연해. 오. 30도 줬구나. 오. 바로 대강어 해. 찍어가주고. 대강어 해. 바로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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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숙성 너무 잘 됐다. 아. 너무 달다. 네. 아. 얇게 썰었으면 확 그냥 사라져버렸을 텐데 두껍게 썰으니까 씹는 맛이 살게 있으면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살들이 그냥 쭈르르르륵 올라가는데 쫄깃쫄깃해 러미지노 백록담 살짝 떼겠습니다 내 해 한 조매 올려가지고 지느러미 해파려해요 와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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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터지는데 진짜 진짜 달아요 각설탕 하나 탔어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 쌀 하나 올리고 지느러미 삭 올려가지고 오로코롬 여기 사이사이 살짝 낀 다음에 이렇게 지느러미 패티 올렸으니까 이제 팡! 오마치! 자연산 대강어 백록담 소스 버거 우리 혜니언니와 함께 라삭풀잔 오이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점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할 수 있게 이제 우리 빙구님들을 의하여 아아 아아 으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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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축하하나 더 챙겨왔거든요? 토하 밥에다가 참기름을 버사 버사 오사 오사 신기름 한 번만 더 오케이 이거 그냥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지 뭐 엄마가 다 손으로 비벼줄게 겁나 맛있겠다 이거 어떡하지? 오사 오오사 아아 아아 천손 대강어 해γα…… 아아아 아아아 아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camino 으 μια아 아 dahazę 한라산 따라 할 수 있어. 어때? 뭐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하나 할 때 한라, 둘 할 때 산. 하나! 둘! 산! 하나! 하나! 산! 둘! 하나! 둘! 산! 아니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어? 왜? 기분 안 좋은 일 있는 거 같아서. 왜 축박하냐고. 아 그래서 빨개졌구나? 진짜. 안녕하세요?